육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해요. 말하기 1 친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.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. 안젤라 씨, 무슨 일 있어요? 얼굴이 안 좋네요. 아버지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계세요. 정말요? 많이 걱정되겠어요. 네, 이런 일이 있을 땐 정말 슬퍼요. 빨리 고향에 가서 아버지를 보고 싶어요. 듣기 고천 씨와 선생님이 이야기해요. 잘 듣고 답해 보세요. 선생님, 저 다음 주 수업에 못 와요. 왜요? 무슨 일 있어요? 다음 주에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요. 이제 저희 집이 생겼어요. 우와, 축하해요, 고천 씨. 정말 좋겠어요. 네, 너무 기뻐요. 돈을 모을 때는 진짜 힘들었어요. 하지만 요즘은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와요. 정말 고생했어요. 이사 잘하세요.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. 다음을 듣고 연습해 보세요. 오빠가 결혼해요. 안녕." 다음을 듣고 싶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